당첨금 얼마나 행복해요 당첨금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어..언니 당첨금 어디에 쓸 거야? 어디 다쳤어요? 아니 그게.. 웬일로... 조금만 기다려. 이거 언니가 사준 거다? 좀 저렇게 한결같을까요, 사귀분들의 수법은? 안 돼! 안 돼! 이자 상원이 연체돼 정매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미안해요. 인집자실에서 승 cats 연체된drop은 철이 했을 Savior 처럼 흩이 ² 정말 말 안 돼 created